인생이 아름답다 말하지 마라 이렇게 승부를 걸고 피고 지는 청춘 속에 내일을 건다 너를 품고 달려가는 외로운 길에 그대의 긴 그림자 눈에 어린다 끝없는 도전 속에 피고 지는 청춘 속에 내일을 건다 아 손자병법 손자병법 아 손자병법 아, 그거 참 정말. 아, 그거 왜 나한테 와서 귀찮게 이래? 아, 지금 자재과 계실 때 이거 담당하셨잖아요. 나 이제 자재과 사람 아니야. 제품 기획실 사람이야. 여기 일만 해도 그냥 바빠서 죽을 판인데. 너무 그러지 마세요. 의리 없이. 아이고, 조 대리님. 조 대리님은 그렇게 아는 무역회사가 많으시잖아요. 저기 출장 나가셨다가 살짝 들리셔가지고 자료 좀 뽑아주세요. 좀. 아, 싫다니까 그래. 아, 참 부탁합니다. 조 대리님. 아이고, 선배님. 조 대리님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안 그래도 디자인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 여기 오셔가지고 지금 배우느라고 정신이 없으시다고요. 그렇죠, 조 대리님. 네? 네? 네, 소풍기획실입니다. 무슨 실이야? 네. 알겠어. 어, 그래 알았어. 우지영 선배님. 사정실에서 일 실이에요. 이거 사정실에서요? 네, 감사합니다. 코 대리님. 무슨 일일까요? 나 같은 쫄병을. 죄진 거 있어? 네? 아니, 내가 뭐 우려. 근데 왜 겁이 또 내? 어서 가봐. 예. 까불다가 뭔가 대통 걸린 거지 뭐. 공장에서 샘플로 한번 뽑아본 건데 독특하다고 아주 호평드래요. 난 처음엔 솔직히 별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제품기획실 사람들 제법이야. 그리고 열심히들 합니다. 그래야지. 네. 네. 네, 들어오시오. 어, 하하. 이리 오시오. 이번에 넘긴 커텐지 디자인. 자네 아이디어 다면서. 예? 아니, 저. 제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저. 사장님께서 아주 흑조개하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거 커텐지 화면은 대체적으로 서구적인 냄새가 났었는데 이번엔 우리 냄새가 물씬 풍기는 게 아주 좋았어. 아, 예. 고맙습니다. 사장님. 참 저도 이 디자인을 탁 푸는 순간에. 야, 이건 히트다. 이건 물건 되겠구나. 딱 이렇게 감을 잡고 정말 제가 자신감을 가졌었는데. 아, 사장님께서도 이렇게 저와 공감을 해주시니. 정말 용기에 베푸며 해서 이 디자인을 전세계에다가. 야. 네. 내 그래서 칭찬 한마디 해주려고 불렀어. 역시 진사나 엘리트는 달라. 앞으로 잘해주시오. 역시 진사나 엘리트는 달라. 엘리트라. 아, 그래. 드디어 사장님이 날 인정하셨구나. 엘리트. 아, 참.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렇게 또 다르는데. 무슨 얘기죠? 확실하게 얘기를 해요. 아, 왜 토 있잖아. 왜 나처럼 이렇게 오동통하게 생기네. 그 비이는 아니더라도 왜 웃을 때 애교가 있잖아. 노, 노영심이라고. 노, 노영심? 그래. 아, 그러니까 저 수호지 나오는 노지심이 동생 정도 되나 보다. 이렇게 모식하게. 아이, 그. 박종이. 자는 알지? 아, 전 알죠. 아니, 왜 저. 그. 희망상이라는 노래. 작사도 하고 작곡도 하고. 또 저기 뭐야. 피아노도 치고 있잖아. 그래, 그래. 아, 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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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노래 제목이 뭔지 아니? 뭔데? 노래 제목이 아주 히트야. 노래 제목이 뭔데? 응. 별거 다 아는 남자. 에? 별거 다 아는 남자. 그래. 그렇다니까. 참. 진짜로 별거 다 아는 남자구만. 자재과 수준 참 알량하십니다요. 에? 뭐? 자재과 수준이 어떻다고? 에휴, 고작이 가수 얘기들이나 하고 있고. 아휴, 참.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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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제가 갑자기 왜 저런데? 응? 글쎄. 아니, 어디까지만 해도 나보다 또 철랑거리던 애가. 왜 갑자기 누구를 딱 잡고 저래? 응?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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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지 딴에는 뭐 새해에 저는 뭐 지름 자른 척 해보려고 결심한 모양인데. 얘네 이 닭찜 사밀이 닮아. 아휴. 아휴. 일부러 지금 자는 척 하는 저런 녀석은 정말 밥맛 없어. 아이, 근데 오선배. 그 밥맛 없다는 표현은 오선배한테 안 어울리는 편이다, 정말. 에휴. 왜? 아이, 오선배님도 이 밥맛 없을 때가 있어? 맞아. 아휴. 아휴. 그냥 밥맛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막 먹어가지고 삶을 하고 땅뚱뚱 앉았다. 이걸 그냥. 소장님께서 직접 칭찬을 하셨다면 이건 대단한 영광이에요. 그렇죠? 조 대리님. 아, 그럼요. 아, 그리고 이건 우리 제품기획실 전체의 영광이기도 하고요. 뭐 아이디어는 우재형씨가 냈지만 우리 모두가 밤새워서 옆에서 도왔으니까요. 자, 수고를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아이디어가 중요한 거니까. 당연히 박수는 우재형씨가 받아야죠. 아이고, 왜 조 대리님이 아시겠어요? 그 조 대리님은 디자인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시잖아요. 그 소리 너무 자주 한다. 저, 협회 좀 다녀옵니다. 예. 아, 저기 조 대리님. 예. 가시는 길에 그 작년도 섬유 수입 목록하고 이 수출 목록을 좀 챙겨다 주시면은. 아이, 이제 그게 있어야지. 이게 디자인에 대비가 되는데. 아이, 아니. 아이, 왜 가타부타 말씀이 없으시지? 아이, 잘. 그래요? 아, 그럼요. 아, 사장님께서 손까지 이렇게 잡고서 칭찬을 하셨어요. 진산의 엘리트는 역시 다르다고. 엘리트가 나 씨가 나갔나 보다. 아, 그래서 그 녀석이 그렇게 거룩하게 건방져줬구만. 아이고, 참. 유치하기는. 아니, 사장님한테 칭찬 한 번 들었다고 그래. 아니, 그렇게 뻣뻣하게 거만해지면 유 대리님은 온 몸이 굳었겠다. 아니, 칭찬을 받았다면 축하를 해야지. 아니, 질투야 뭐야 이게. 어? 참. 아이, 질투라뇨. 아이고, 질투할 게 해지간히도 없다, 정말. 참. 예, 팔덩기야. 예. 너, 우사람들이 칭찬해 준다고 그래가지고 괜히 울 줄 해가지고 좋아하고 그러지 말아 너. 그건 다 전흥아들이 하는 짓이야. 어? 왜냐? 그게 다 아랫사람들 부려먹기 위한 수단이다, 너. 아, 저. 맞아, 맞아. 어. 여포 말이 맞아.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등 두드려주면서 부려먹으려고. 아니, 그럼 무슨 소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이 꽃 같은 참. 아니, 저. 어? 이렇게 되면은 우리 과장님이 오자룡 씨나 여포시 칭찬할 일이 생겨도 칭찬을 못하시잖아. 아, 부려먹으려는 수작이라고 할 텐데. 아, 이런. 그래도 꾸중 듣는 것 보다 보다 나니까 칭찬할 일이 있으면 하세요. 아, 이제 저. 이 부담 같은 거 같지 말고요. 그냥 칭찬 같은 건 이렇게 팍팍 해주세요. 아, 칭찬할 일이 있어야 칭찬을 하지. 그니까 제발 좀 칭찬받을 일 좀 하세요. 하하, 그치. 자, 일 잘해가지고 칭찬받을 일 합시다. 어? 네. 네. 아, 이거. 죄송합니다. 아, 이 순간적으로만 저. 뭘 위반하셨는지 아시죠? 아, 예. 그런데 저. 고의는 아니었습니다. 어쩌다 그냥. 면허증 주십시오. 고의가 아니었고요. 아차 실수로구만. 압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죠. 면허증 주세요. 아니요. 조 대리님은 디자인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시잖아요. 새까만 게 까불고 있어, 정말.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아니, 저 그게 아니고요. 저, 사실은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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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해서 제 주장이 말이에요. 이 감각이라는 거 이거 이거 타고나는 거지 노력 갖고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때문에 이 커텐지에 한국적인 디자인을 도입하는 거. 이거 이거죠. 아무 머리에서나 떠오르는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건 아주 그 순간적인 감각이죠. 여기 계신 분은 백년을 머리를 써도 그런 아이디어는 안 떠오르지. 그건 동감이에요. 감각은 타고나야 한다는 거. 그건 저도 동감이에요. 이봐, 이봐. 홍선아. 네? 맞장구 치는 것도 번지수 가려가면서 맞장구 쳐. 네? 네? 아니, 코다리님. 그럼 제 주장이 틀렸다는 얘기입니까? 아, 틀린 건 아니야. 그런데? 아니요. 아니요. 설사 타고난 감각이 둔하다고 해도 그 끊임없는 훈련과 노력 그것으로도 충분히 그 커버를 할 수 있다는 건 인정을 해야지. 아, 하지만 저 그건 저... 우재웅 씨에게 더 중요한 건 말이야. 맞는 얘기라도 남이 들어서 안이 꼽지 않도록 하는 거. 그런 감각도 키우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이야. 그런데 또 다른 감각이 없을 수 있냐. 한번 더 문을 흘리라. 아, 제 주장이라면 네. 그 뭐야, 제 주장이라면 그건 이거 좀... 그럼 가 Plug, 오늘의 주장이라면 몇 년이 될 것은 우리의 오사이 기획실이 우리 자재구 소속이긴 하지만 그건 일의 편리상 편지를 그렇게 바꾼 것뿐이고 원래는 완전히 동떨어진 관계 아닙니까? 근데 이걸 서로 합쳐놨으니 자칫하면 서로 비교될 수가 있어요. 자재과 하면 우리 진산의 인재들이 다 모여있다고 소문이 났던 곳인데 요새 보면 제품 기획실도 만만치 않아요. 제품 기획실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도 자잭과에서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자칫 무능하다는 덤태기를 피할 수도 없는 겁니다. 자재과라는 게 남의 뒷바라지나 해주는 거지 아무리 해봐야 빛이 납니까 생색이 납니까? 나도 알아요. 알아. 그래서 이렇게 미리 부탁드리는 거 아닙니까? 아까도 저 공장의 염료가 납품이 안 됐다고 상무님께서 언짢아 하십디다. 아 그럼 찾아나서 구매해보라 그러지. 아냐가 있는데도 안 삽니까? 없으니까 안 사는 거 아니에요. 아냐가 물건 만들어서 내가 좀 납품합니까? 나도 속상해서 안 받아 해본 겁니다. 물건이 없다고 하는 게 이유가 안 되잖아요. 조선팔톨 다 뒤져서라도 찾아내야지요. 거전 끼라고 하세요. 네, 자재과장입니다. 그래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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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면, 네, 사면님. 네, 아니, 그거 저 지시를 했으니까 지금 진행 중일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면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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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오자룩 씨. 네. 그거 어떻게 됐어요? 뭐요? 아, 그 동국권하고 중국 쪽에 그 저 통관 자료 말이에요. 아, 우리는 거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자료가 필요하다고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 네. 안심하십시오. 제가 조 대리님한테 딱 부탁을 했으니까요. 아, 네, 뭐요? 조 대리? 네. 아니, 이거 봐. 조 대리님은 그쪽 방에 일만으로도 바쁠 텐데 거기다 부탁을 했어요? 그때 해준데요? 해준다는 소리를 안 했지만 안 해준다는 소리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 어리상 해오시겠죠. 뭐, 자룩 씨. 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은 있다고 합니까? 아니, 자기를 남아서 맡겨놓고 이렇게 태어내요? 아니, 예, 저 그거는요. 조 대리님이 여기 계실 때 저 통관 업무를 담당하셨으니까 오 선배님보다 더 나아하시잖아요. 아니, 저 이게 막 그래도 그렇지. 아, 언제까지 그런 걸 조 대리한테 맡길 거예요? 자기가 저 해봐야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지. 어허, 참 그. 자기 발로 뛰어요. 자기 발로. 알았어요? 네. 아이고, 니가 어째 자제과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아... 아이고, 오재형 씨 같은 예리뜨가 있어야 이거 칭찬도 받고 그러는 건데 이건 뭐 순제니? 아니, 그... 한번 칭찬 한번 받아보세요. 기분이 어때요? 아이고, 하늘을 날아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수고하셨는데? 아이고, 수고하셨는데? 아이고, 수고하셨는데? 아, 네. 방금 뵀습니다. 그쪽만. 네. 사장님께 칭찬받아서 저희가 한 더 뺏어먹었어요. 네. 그럴 줄 알았으면 우리도 이쪽으로 붙들는단 말이야. 아우, 우재형 씨는 참 좋겠습니다. 그럼 사장님께서 인정도 해주시고. 아, 그렇잖아도 방금 저, 그 얘기를 하고 있던 중입니다. 아... 저는요, 이 직장생활 시시하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면 하고, 또 말면 말고. 아니, 뭐, 누구는 직장생활 시시하게 오나? 저는 계획이 딱 서 있습니다. 이 서른 전에 대리 거쳐서요. 30대 과장, 부장 다 해치우고요. 40대는 반드시 중역이 될까 봐. 예, 저요? 시시하게는 안 합니다. 예. 저 인간은 말을 해도 싸가지 없이 했잖아. 아니, 봐. 여기 엄연히 선배님들이 다 계시는데 자기가 먼저 과장, 부장, 다 해먹어? 아, 그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듯이 출세는 나이순이 아니잖아요. 이 직장이든 어디든 이 사회는요. 엘리트. 이 엘리트들이 한 발 앞서가게 돼 있습니다. 뭐? 엘리트? 엘리트가 다 얼어 죽었나 보다. 아, 저요. 먼저 올라가겠습니다. 아유, 건반기 그냥. 제품 기획실 것들 그냥 우리 자작권을 완전히 무시했어. 말 조심하세요. 네? 아니, 제품 기획실 전체는 아니고. 내가 그냥. 저 인간은 그냥 콧대를 그냥 꽉 내려앉혀버려야 되는 거 안 돼요? 아유, 됐어요. 이제 앉아요, 그만. 제가요, 하수 얘기 좀 했다고 글쎄 나보고 슈덩 이하네. 어? 저런 엘리트고. 아니, 이게 이게 진짜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걸 뭘 또 그렇게 신경을 씁니까? 아니, 저만의 엘리트라고 그러는데 신경 안 써요, 그럼? 아니, 도대체 엘리트라는 게 뭐예요? 아니, 세상을 물정도 모르면서 남보다 좀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그걸 엘리트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에요. 이거 봐, 적어도 쌀 한 백박에 얼마 정도인지는 알고 탤런트나 가수 이름이 누구지 그런 것 정도 알아야 그게 엘리트인 거야. 안 그래? 캬, 역시 공장님 말씀은 그냥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뼈가 있으셔. 맞아요. 고상한 척 안 한 인간들 엘리트 이거다. 아니, 아니야, 아니야. 이거야, 이거. 이게 뭐지. 아이고, 쟤. 아, 예, 예. 아, 제 얘기는요. TV도 칼라방송은 세체분석을 해서 조정하지 않습니까? 아, 이를테면 그 담당자를 뭐라 그러더라. 그 칼라거리라고 하던가요? 네네. 예, 하여튼 말이에요. 우리 공장에서도 그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아니, 아니죠. 이제 그런 식으로는 경쟁이 되질 않습니다. 디자인이 좋은 뭐합니까? 색깔이 안 좋은데요. 예, 예. 예, 좋습니다. 예, 제가 아무튼요. 간부회의에 참석해서 제가 프리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참. 이해하기 힘들구만. 별일 없었죠? 네, 가셨던 일은요. 네, 잘 됐습니다. 네. 저, 대리님. 고맙습니다. 저, 그게 제가 오전에 부탁한 자료죠? 아, 저 연주 씨. 네, 대리님. 이거 저, 자제과 오자령 씨가 부탁한 자료인데 좀 갖다 주시오. 네. 네. 아니, 그만두세요. 내가 직접 가서 설명을 해줘야 확실하게. 아니, 저, 저. 아, 이거 정말 이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예? 조 대리님 너무하셨다. 아니, 우리 방 일을 안 해 주시면서 자제과 심부름을 해 주시고. 참나. 아유, 그러려면 자제과에 붙어있지 여긴 뭐 하러 왔어. 아유. 큰소리 치지 마. 자업자득이야. 네? 이야, 역시 자제과 우리는 살아있구나. 하하하. 조 대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하. 내 이것 때문에 과장님한테 좀 혼났지만. 한 번 자제과면 영원한 자제과 아니야? 맞습니다. 미우니 고우니 해도 우린 어쩔 수 없는 선음이 아닙니까. 하하. 하지만 저, 이런 부탁 너무 자주 하지 말아. 내일 하기도 바빠. 어? 하하. 하하. 일 열심히 하세요. 조 대리님. 우재영이 그 놈이요. 조 대리님보다 먼저 과장 된대요. 하하. 하하. 무슨 소리야, 넌 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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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투 선수들만 수십 명이 모여서 파티를 한 거지. 근데 그 선수들 중에서 한 명이 일어나서 하는 말이 나 이래도 말이야. 학교 다닐 때 주먹개나 쓴 놈이야. 니들 알아? 이런 거야. 아니 거긴 모두 권투 선수뿐인데 왕년에 주먹개나 안 쓴 사람이 누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팔푼이지. 무슨 소린지 알겠나? 이 진산사원들 그냥 이 회사에 들어온 거 아니야. 전부 다가 몇십 대 일에 그 치열한 입사시험 치르고 들어온 실력파들이야. 이를테면 엘리트 집단이야. 아니 근데 거기서 나는 엘리트 홀씨다 하고 품잡아봤자 그건 자기만 팔푼이 되는 거야. 서울대학에 들어가서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한 거 자랑하는 거나 똑같은 거야. 아니 그런다고 저 같은 방에서 내가 부탁한 자랑은 안 빼오고 딴 일을 해와요? 아니 귀엽지 않은데 왜 도와줘? 나라도 안 도와줘. 예? 자 준비들을 해요. 오늘 백화점에서 패션쇼 있다니까 나가야지. 내가 오재영 씨한테 너무 심했니? 아니에요. 아주 자세히 뽑았구만. 역시 이 과장은 아주 믿을만 해요. 그래도 뭐 저는 엘리트도 아니고 뭐 상무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똑똑한 요즘 젊은 애들이요. 40대에 중역된다고 큰소리 빵빵 치는데 정말 저도 저지만은 상무님 내일모레 한갑이신데 이제 뭐 상무나 하고 있고 아니 지금 걱정해주는 거예요 사람 약 올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제 말씀은요 상무님하고 저하고 똑같기 때문에 제가 그걸 위로해드리려. 가 어물쩡! 친한지 가지 마세요. 뭐가 똑같아? 뭐가! 조 대리님. 왜? 자꾸 가시지만 말고 말씀 좀 하세요. 네 가시지만 말고요. 여긴 왜 오셨어요? 이런 데서 패션쇼를 열진 않잖아요. 네 패션쇼 간다고 나오시고 유다덕 씨 시장. 봐라 이것보다 더 다양한 패션쇼가 있을 거 같니? 네? 천천히 감상하면서 따라와. 아줌마 국나물 500원어치 얼마큼 재요? 요즘 돈 500원이 돈이요? 요만큼밖에 안 돼요. 저요. 이건 얼마요? 4천원이에요. 이건 얼마요? 이건 얼마요? 이건 꼭 우리 부장님 닮았지 그지? 이거 꼭 여파 씨 닮았고. 이건 얼마요? 2천원에 세 마리 갖고 가세요. 조 대리님. 오늘 진짜 왜 이러세요? 오늘 진짜 왜 이러세요? 시집 가시려고 장보기 연습하시는 거예요? 춥지도 않으세요? 이제 가요. 생전 냄새나지? 도대체 말입니다. 엘리트가 뭡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도 모르면서 남보다 능력 좀 있다고 그게 엘리트인 줄 알면 착각이에요, 착각. 거 적어도 쌀 한 대빡에 얼마 하는지는 알아야 엘리트죠. 안 그래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알아서 해. 이렇게 해서 뽑으면 될 거야. 그리고 컴퓨터에 넣으면 이렇게 나오던데요. 오 선배님, 무슨 일로... 아, 저... 팔동기! 예.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그 서류나 빨리 작성해. 예. 배운 데 신경 쓰고 오래. 아, 유재형 씨. 아니, 무슨 일로? 아, 뭐 짠이구나. 응? 아... 오늘 조 대리님 왜 이러시네? 누가 아니래요 순전히 엉뚱한 것만 골라 다니시네요 아까는 시장 바닥이더니 이번엔 저리라 조 대리님 올해도 안 살았는데 별걸 다 보겠다 그 소리 하려고 그러지? 네 그래요 이건 홍세나 씨를 위해서야 네? 우재용 씨를 위해서 뭔가 자료를 가져가야 홍세나 씨 입장 쓸 거 아니야? 음 점수 듣다고 자료요? 여기 무슨 자료가 있는데요? 네 주 대리님 사찰이나 고궁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단청 한국적인 특색을 가진 단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말이야 조금 뜻밖이지 않어? 음 저 화려한 무늬 저 현란한 빛깔 그래요 한국적인 무늬와 색깔은 그저 단조로운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데 어머 그러고 보니 너무 뜻밖이에요 저게 한국적이라면 어때요 홍세나 씨 우재용 씨한테 한 건 물어다 주는 셈이죠? 우재용 응? 왜? 너 소문 아프더라? 건방져졌다며? 이 자식이 정말... 아, 저기... 아, 여기 있었구만. 자, 작년도 수출 목록, 수입 목록 뭐 다 필요하다며? 이게 그, 그겁니까? 그래. 아니, 근데 어떻게 이건 조 대리님께서... 아, 조 대리가 그 자작바에 오자룡 씨를 도와주듯이 내가 제품 기억실에 자네를 또 도와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뭐 너무 고마워할 건 없어요. 뭐 팩시로 좀 보내달라고 전화 한 통 한 것뿐이니까. 아, 그래도 저... 글쎄, 글쎄 말이야. 내가 먼저 이런 얘기를 해서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말이야. 이 누가 뭐라고 해도 자넨 유능하고 아주 센스가 있는 엘리트. 그러나 바로 그 점이 또 자네 약점이 될 수가 있어요. 우월감은 친구를 적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뭐 일리가 있는 얘기잖아. 우쭐대는 녀석이 꼴보기 싫은 건 당연하고. 그러니 도와주고 싶은 생각은 조금 더 안 생기고. 차라리 열등감을 갖고 있는 게 출세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열등감은 겸손을 가져오고. 겸손은 또 호감을 불러일으키고. 그건 역시 성공으로 이어지겠지. 아니, 40대 중형을 바라보는 엘리트라면 그 정도 눈치는 있어야지. 어? 안 그래.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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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션쇼 괜찮았습니까? 다리가 벌써 끝났더라고요. 네? 손가락에 생선 비린내 풍기면서 절간을 헤매다 보니까. 아니, 생선, 절간. 무슨 궁합이 그래요, 어? 일이 웃게 됐어요. 오 선배님, 이거요. 네, 뭡니까, 이게? 오 선배님한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나라의 단청이 기본 틀을 죄다 복사해왔어요. 단청이요? 네, 조아양 대리님의 배려예요. 커튼지에 한국적인 단순한 무늬를 넣어서 히트를 쳤었잖아요. 하지만요, 단순한 것만이 한국적인 것이 아니라는 그 증거가 거기 있어요. 우재홍씨 머리라면 거기서 그 뭔가, 새로운 뭔가를 아마 찾아낼 텐데 말입니다. 맞다! 바로 그거야, 단청! 고 대리님,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이거는 월척이에요, 월척! 아니, 엘트가 갑자기 왜 이렇게 또 졸랑거려요? 아이, 거기 폼 좋다가 그냥 스타일 다 구겨버렸네. 이 친구 이거 정말 대단한 센스구만 그래, 어? 이번엔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이거 완전히 다른데. 두 개 다 한국적인 냄새가 물씬 풍기는 게 말이야. 이거 정말 참아. 아까 공장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 두 가지가 나란히 시장에 나가면 아주 반응이 대단할 거라고 합니다. 애썼어, 자네. 사장님, 저 그건 제 작품이 아니라 제품기획실 자재과 합동 작품입니다. 합동? 예, 아이디어는 저 제품기획실 두 조대리님이 내시고요. 자료는 자재과에서 보내주시고. 저는 그저 그것을 배합했을 뿐입니다. 그래, 이 일은 그렇게 돼야 하는 거야? 사장님, 저는 늘 그 부하직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진산의 일은 부서에 관계없이 그저 내 일이 다 생각하고 협조하고 도와줘야 된다고 늘 강조를 해왔습니다만 오늘 내야 그 결과가 아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 어려운 하시겠습니까? 하하하하 역시 에릭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요, 네? 그 우재형 그 사람, 그 역시 에릭들야. 똑똑하고 아주 잘난 녀석이에요. 적어도 진산의 사원 정도 되려면 그 정도는 돼야지. 아니, 우리 과장님 왜 갑자기 저렇게 되실까요? 아니, 뭐가 갑자기 저렇게 됐다는 얘기야. 그 친구 말이에요. 능력 있고 센스 있고 거기에다가 윗사람 알아 모으시는 견솔함이 있어요. 네, 장담하지만 걔 40안에 중역대. 아유, 그래요. 걔 중역대거든 과장님 한갑 넘어가지고서 걔 밑에서 과장하세요. 아니, 뭐예? 하하하하 끝없는 도전 속에 승부를 걸고 피고 지는 청춘 속에 내일을 건다 너를 품고 달려가는 외로운 길에 그대의 긴 그림자 눈에 어린다 끝없는 도전 속에 피고 지는 청춘 속에 내일을 건다 아, 손자병법 손자병법 아, 손자병법 손자병법 오오오오오 아, 손자병법 손자병법 시작ändelp 감사합니다.